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네 어쨌든 지금 제 앞머리가 너무 길었는데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구독! 좋아요! 왜 찍으세요? 여기는 지금 김포만입니다 제가 이제 띠아님을 데려다주기 위해서 같이 오는데 띠아님을 놀래 한번 따라갈 겁니다 띠아님을 따라가는 띠아님은 제주도와 가지고 맨날 일만 하고 온다 힘들다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난 놀지도 않는다 과연 띠아님이 일만 하는지 제가 몰래 가서 서프라이즈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가장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국민이 제주도에 가 있는데 제가 보고 싶은데 못 보잖아요 그래서 못하기도 하고 네 이하님이 이 이름이 잘하는지 보기도 확인도 하고 제가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작전입니다 제가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국민 일어났어요? 5분 동안 출발하면 될 거 같은데 제주도 가서 어떻게 하는데 일정이? 어 머리를 앞머리 좀 잘라야 될 거 같아서 거기 꼴년팔스 2호점에 그거 거기가 그 언니 집이랑 가까워 놨고 아 2호점? 아 언니 집 갔다가 저녁으로 남은 집을 갔다가 이녀한테 먼저 데려갔다가 그 다음에 2호점 가서 머리 한다고? 앞머리? 어 왜 이렇게 근데 못 아 아니 뭐 하나 궁금해서 제주도 가서 아니 내가 잘 모르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 국민이니까 국민 일정도 내가 국민이니까 궁금해서 그런 거지 국민 일정도 아니 아니 그냥 머리 자르려고 너무 힘들어요 아 근데 가야 되겠다 이제 왜 지금 몇 시인데? 비행기 타야 된다고? 40분이니까 좀 짐이 좀 있어 미리 가야 될 거 같은데요 아 제가 타는 거까지 데려다 줄게요 아 짐이 많아 설마 그냥 가려고 했어요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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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내꺼는? 내꺼는? 뭐해? 국민이 찍는거야 국민 국민 오지마요 국민 국민 한 번 쳐보자 국민 알겠어요? 네? 잘 갔다와 뭐 찍어요? 아니 국민이 국보니까 국민이 담아놓으려고 마음속에 저장해놓으려고 핸드폰을 저장하고 있잖아 국민 잘 갔다와 저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? 들어갔나? 어디였지?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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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조로 출발 승차의 백치수 정윤태섭 제가 바로 다음 비행기를 타야하거든요 빨리 가서 지금 14분 네트에서 타고 제가 먼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무슨 이거 블록버스트 여기 접보역화 접보역화 네 지금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빨리 택시를 타야됩니다 아 지금 빨리 밤너로 가서 지금 끼하니까 오기 전에 먼저 타야되거든요 와 저기 택시가 많은 것 같아 비행기가 좀 연착돼가지고 와 지금 큰일 났거든요 빨리 타야됩니다 저희 택시들을 몇분 정도 걸려요? 아 28분이요? 25분 정도 걸려요 오 잠깐만 여기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 근데 전화해봤는데 태연님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뒤로 가서 몰래 잔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잠깐 봐야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홍영 발순에 머리하러 왔거든요 네 저희 항모입니다 굉장히 잔잘하다 아 저 이거 하면 어떡해 뭐지 이거? 네 어쨌든 지금 제 앞머리가 너무 길었는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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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암범이랑 놀기 좀 해주세요 어 여기 아기는 같이 네 안녕 안녕 얘기를 해놨습니다 기아님 미리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약자 뛰어가고 갑니다 어 아 아이 기 뭐지 아 혼자 왔어 머리 그리 많이 나왔네 아니 잠깐만 잠시만! 아파라고! 뭔가 이상한 거 있길래? 그래서 뭐지? 뭐 했는데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영상으로 보시마요 영상으로 보시마요 그거 아니에요 영상으로 보시마 진짜 갑자기 마리아가 하고 다 안 해 볼 때 아니 진짜 갑자기 응원 선생님 제 머리 막 잡아당기는 줄 알고 너무 놀래서 왜 응원 선생님을 당기는지 말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 드라이 좀 나오니까 밥은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미용기로 나봐요 그래도 말해보니까 좋네요 안 들려놔요 아니 시원님은 원래 없는 거였잖아 제가 일 열심히 하다가 도착하면서 언니가 좋은 거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우리 해방으로 왔는데 짠 짠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데요?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주도 고향입니다 다음에도 자꾸 따라오세요 우와 해 장난 아닌데요? 여기 두껴 보이세요 두껍다 진정한 해입니까? 네 바다 근처에서 먹는 해 개인적으로 반짝반짝이야 이렇게 반짝반짝이